첫 번째 뉴스 가보죠. 아이유 이종석 열애주. 저는 2022년 12월 30일 진짜 세미틀 충격과 놀라움에 빠지게 했던 열애 뉴스. 아 이 기자. 이종석 씨가 그 MBC 연예 대상, 연기 대상, 연기 대상 시상식에서 약간 복선을 깔았어요. 그 수상소감 얘기하면서. 지난해 12월 30일이었는데요.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. 그런데 수상소감에서 그분을 향한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.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한 연예 매체가 이 두 사람이 일본 나구야에 있는 최고급 리조트에서 2박 3일 동안 성탄 연휴를 즐겼다고 보도를 했는데요. 이 매체에 따르면 두 사람은 약 4개월 전부터 동료에서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. 양측 가족들에게도 인정을 받은 상황이고요. 두 사람은 어제인 1일 공식 팬카페에 각자 글을 올렸습니다. 우선 아이유 씨는 저의 오랜 동료였던 분과 서로 의지하며 좋은 마음을 키우고 있습니다. 긴 시간 동안 고맙게도 저를 응원해주고, 저에게 항상 멋지다 멋지다 해주고, 또 진심어린 격려를 보내준 듬직하고 귀여운 사람입니다라고 썼습니다. 또 이종석 씨는요, 오늘 기사 속 그 친구는 20대 중반쯤 처음 인연을 가지게 됐고, 뭔가 풋사랑을 넘어서 커다랐지만, 또 이루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다. 긴 시간을 친구로 지내다가 이제서야 이렇게 됐네요, 이렇게 밝혔습니다. 아우, 소장님. 부럽습니다. 얼마나 부러우시겠어요? 부럽습니다. 네, 정말 뭐라 그래, 이건 훈남훈녀 커플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좀 너무 어마어마한 커플이 탄생을 했어요. 이종석 씨하고 아이유 씨는 10년 전에 이미 어렸을 때 인기가요 방송국에, 음악 프로그램 인기가요에서 같이 진행을 했었어요. 아까 사진에 나왔는데, 이때만 해도 불화설이 나왔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 아이유 씨는 잘해보고 싶어서 계속 분장을 하자 그랬대요. 우리 뭐 레옹도 하자, 지금 사진도 나오고 있는데, 눈사람도 하자, 교복도 입자,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, 이종석 씨는 그게 싫었대요. 그래서 국민 여동생 아이유는 다 좋아했겠지만, 나는 잘 미웠다, 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하고, 아이유도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문자로 사과까지 했다고 하는데, 이제는 연인이 돼서 지금은 이종석 씨, 남동생인가요? 동생의 결혼식에 축가를 부르고 있는 모습입니다. 자, 저 상황에서 잠깐 손을 딱 잡는 장면이 찰나에 나갔습니다, 지금. 빠이빠이 하면서 지금 가잖아요. 저 때 두 사람이 사귀고 있다는 거 누가 알았겠습니까? 아우, 정말 아주 정말 충격적이지만 정말 훈훈했던 뉴스. 아직 안 끝났습니다. 이거 눌러주세요.